전화. 여보세요. 민아 뭐해? 나 애들이랑, 나 은희 만났어. 연준은? 연준 왔어. 오빠, 하이. 어, 안녕. 야, 하랑이 잘 누구지? 곳에 전화 왔어, 곳에. 뽀로로 먹고 김소거 왔어. 이제 놀아줘. 장난감도 놀아주고 아기 놀아주다가 재워. 안녕하셔. 응, 알았어. 나는 밥 배달 먹으려고 그냥. 오빠, 살 빼야 되는 거 알지? 많이 먹지 마. 혼자 메뉴 3개 시키지 마. 3개를 시키지 마. 분리할 때만 하랑이가 다치고 있다가 끊으라고 하네? 오빠, 이번에 진짜 살 빼야 돼. 골알 안 나왔잖아. 아, 벌써 걸음 나면 어떡해, 그나예? 그러니까요. 와, 3개 시켰는데. 이거 다 먹어? 이거 어떻게 다 먹어? 이거 하랑이는 먹는 거 아니잖아. 어? 몰랐어. 눈 커졌어. 저렇게 먹는 거 보면 놀리지 않아요? 원래 저렇게 먹어? 근데 원래 저렇게 먹어요. 어? 갑자기 애가 들이키는데? 먹성이 좋구나. 조금 위험해 보인다. 내가 할 거 다 하네. 형, 어디 가? 어휴, 야. 정성적이네. 엄마가 화장품을 다 흘렸네. 아빠를 확실히 세게 놀아주는구나. 나 진짜 엄청 세게 놀아줘요. 특히 아빠들은 자기 재미 쓰려고 그럽니다. 네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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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럼 타봐요. 이거 안 잡아줘. 아, 아참을 준 거야. 대단하네. 강하게 키우네. 떨어진다. 저걸 100번은 타더라고. 맞아요. 끝이 없어요. 너무 좋아해. 아이고, 신나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테니션이. 아, 내가 뭐라고 못하겠다. 애가 완전히 지쳐서 고라 떨어지겠는데요? 저러고 아빠가 잘 수도 있어요.